영종도는 최근 청나와 송도처럼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육지와 해안을 막론하고 버려진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철거를 약속한 불법 어구가 여전히 방치되면서 환경단체는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의 현주소를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종도 화보에 무언가를 산다미처럼 쌓고 차가워막으로 덮었습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객벌 사이로 녹슨 철골이 뒤섞여 있습니다. 뱃길을 준설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이렇게 쌓아둔 겁니다. 바로 옆엔 화물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 외부가 심하게 훼손돼 오래전부터 이곳에 버려졌음을 짐작해 합니다. 하지만 번호판 영치 등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주변엔 농기계도 버려됐습니다. 보통 이 콤바에는 주로 벼를 베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주변엔 갯벌과 산뿐이고 논과 밭은 없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가져다 버린 걸로 추정됩니다. 인천공항과 1km 남짓 떨어진 한 공터입니다. 오래전 버려진 가건물과 간이 화장실까지 각종 건설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침대와 쇼파 등 각종 생활 폐기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비털 아래 버려진 쓰레기 규모는 도로를 따라 약 300m 구간에 달합니다. 이거는 그냥 버린 게 아니라 투기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쌓여 있는데 국제 도시, 국제 도시 하면서 외국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해안도 상황은 마찬가지. 둔헓은 갯벌을 따라 파이프가 심어져 있습니다. 칠조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불법 억으로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자 지난해 환경단체는 화물차 한 대분을 실어 관할구청 앞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지난해 8월 최 당시 중구청은 이 폐어구들을 치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폐어구는 9달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올해 용유해안에 닷질거 작업은 진행할 계획이지만 어구처리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종도 쓰레기 문제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안 쓰레기는 해수청이, 육지 쓰레기는 중구청이 담당하는 등 여러 기관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해안수산청은 지난 2015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예관받습니다. 지자체와 해경, 환경단체 등이 격월에 한 번씩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협조를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영종도의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종도는 최근 송도와 청라처럼 국제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곳곳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된 상황 국제도시란 명칭에 걸맞은 행정서비스와 함께 양심을 모르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